내가 상상도 못한 방법을 생각해냈어 여러분 비자 문제 꼭 챙기세요 가보자 좀 괜찮은 척 나왔으면 좋겠다 딱 뭐 있을까? 유튜브 각이면서 내가 잘 쏘면서 재밌으면서 그 사이가 밖에 없단 말이지 사이가 같은 총도 뭐 있을까? 막 DMR이나 SM 안 났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또 너무 좋은 AR 나왔으면 좋겠긴 한데 그럼 또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감사합 어? 우지 나쁘지 않은데? 여러분들은 내가 우지가 떠가지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겠지만 난 우리 좋아하는데? 근접해서 이만한 총이 없는걸? 처음에 총알을 많이 챙기고 적과 만남을 줄이면 돼 사람 있어 하시분아 우신걸? 벌거 안 뚫어버린다 응 너 장전해야돼? 아 이거 이렇게 죽이면 너무 잔인한가? 너의 뚝배기는 내가 쓰고 갈게 썩고 썩어 썩은 고인물의 뉴비 차단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지마 내가 오늘 하나 알려준거지 저 친구는 데스캠 보고 배운다니까 그니까 내가 잘하는 방법이 수백만 가지 방법으로 죽어봤으니까 아 아 아 아 아 좌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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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라는거 맞추죠? 아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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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우지 왜 캐세 이렇게 2층 중거리가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온다 저기서 보고있는거 저거 아니야? 오토바이야 저거? 오토바이네 적인줄 알았어 도망차 구성 와 하나도 못 맞춰 나도 한대도 못 맞춘거 같은데 나도 한대도 못 맞춘거 같은데 나도 한대도 못 맞춘거 같은데 뛰자 도망차 발소리 아 아 젠장 셋 둘 하나 안돼 하나있는 우지니까 괜찮지 않을까 아 이거 돌리러가서 찍을 수 있겠네 아 아 아 왜 이렇게 자세가 베른이 같애 더 성장하고 그러고 근데 아까 외곽 내리면 이런 애들이 많아 애초에 여기 내리는게 좀 무서워서 끝에 내리는거라서 이쪽 외곽에 가면은 아니야 아니라고 내가 썩고 썩었지만 총이 우지면은 상대가 우지에 죽었네 하면서 더 접으려나 얼마전에 유튜브에서 그런 댓글봤는데 잘하는 사람은 총소리 나면은 총소리 나는 쪽으로 가는구나 난 총소리 나면 안 움직이는데 그런 댓글보고 좀 귀여웠어 난 총소리 나면은 누구랑 싸우는데 이러면서 그쪽으로 가거든 일단 작전 좀 짜고 갈게요 비상어출 혹시 모르니까 챙겨가자 SR소리가 들린다 한번 가볼까 어? 시체야? 아니지 어어 맞네 시체였네 어디야? 나 안보이는데 큰일났다 나 어떡하냐 총소리 났을 때 키웠어야 됐나봐 어딘지는 모르니까 아 비상후출로 도망가자 괜찮은데 하하하하 나쁘지 않은데 내가 상상도 못한 방법을 생각해냈어 하하하하 좀 괜찮은거 같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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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간다 쟤 왜이렇게 잘하냐 저거 뭐야 핵 또 잡았어 아이디가 핵 같다 그치 올라갈 때 죽는거 아니야 도망가자 아아아아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러분 비상어출 꼭 챙기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완전 좋은데 이슬미에 이슬미에 가자 아무것도 안하고 1등하면 재밌겠다 라고 하시는데 1등 할거 같은데 근데 쟤만 조심하면? 쟤 너무 잘해. 쟤 핵 아니냐? 또 잡았어. 또 잡았어. 이제 나한테 오나? 이제 나한테 오나? 아니잖아. 우진 와서. 그리고 핵은 항상 보급을 먹고 있어. 뒤에 화면 보인다. 집이랑 싸우겠는데. 아무나 이겨라. 경박사. 집이 이겼다. 이제 집 맞고 다가면 되거든? 내가 왼쪽 잡으면 핵한테 줄 것 같거든? 올라갈게. 왼쪽은 핵한테 부탁하자. 맞다네. 내 앞에 있는데? 아! 다른 앤데 얘는? 집이 죽었네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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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